그리고 시간으로 360주년 이상을 다 합성을 해서 IPCC 인센터를 타서 아,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요 또 일행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저희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됐는데요. 스마트폰에 옮겨진 360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려면 아무래도 엄청난 대역폭이 필요하고 또 초저지연성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5G 매트워크 하에서는 더 선명한 4K 화질로 360도 실시간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. 칼라는 지금 3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가장 무난한 블랙 그리고 또 3T의 대표적인 칼라인 빈티를 준비를 할게요. 이피스 360을 만난 후부터는 제 여행의 질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무래도 주선 편안하게 이 모든 상황을 360도 그것도 유튜브로 송출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요. 한 손에 뭔가를 들고 그리고 그거의 각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제품을 이용을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자신이 말하는 거 그리고 활동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대회를 굉장히 유용한 물품이 될 것 같고요. 360도 시장을 모두 자기가 선택하면서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몰입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차경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분의 얼굴이 아닌 마찬가지로 이분의 주변에 300m2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360도 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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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وأ 댓글 1000 홍교